자, 남성과 여성들은 종종 역할을 받습니다. 자, 여기 are assigned 요거는 4형식 수동태에요. 요거는 직목을, assign은 지정하다 할당하다 야. 그러면은 할당 받다. 그러니까 역할을 할당 받습니다. 자, 다양한 사회적, 정치적, 혹은 역사적인 이유로 for 다음의 reason이 있으면 이때는 for는 뭐뭐로, 위에서가 아니라 자, 이러한 요소들이 적절치 않게 이해될 땐 그것들은 상당히 무작위적으로 무작위인 것처럼 보입니다. appear, 이럴 때는 뭐뭐해 보이다 보일 수 있습니다. 적절하게 이해되지 않을 때 여기도 이제 수동태죠.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 사회적, 정치적, 그리고 역사적인 이유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왜 남성과 여성이 각각 다른 역할을 하지?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렇다는 얘기야. 자, 예를 들어 although sewing clothes 가족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옷을 바느질하는 것 옷을 바느질한다는 얘기가 옷을 만든다는 얘기지. 자, 이거는 이제 근데 동명사 주어를 썼죠? 자, although 이것은 is thought of as 그래서 여기가 여기까지야 그래서 북미에서는 북미에서는 여성의 일로써 자, 그런데 지금 be thought 수동태 쓴 거지? 그러니까 여성의 일로써 생각되어 지지만 대부분의 남성들은 결코 작동한 그러니까 sewing machine 재봉틀을 작동 그러니까 작동해 보지 않았다. 혹은 or made a purchase in a fabric store 그 천 가게에서 구매를 make 더하기 명사 이거는 명사 만들다 만들다 도 있지만 명사 하다로 많이 해석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구매를 하다 그러니까 천을 파는 데 가서 구매 옷 만들기 위해서 당연히 구매하는 건데 남성들은 그 천 파는 집에 간 적이 없다는 거지 옷을 만들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성의 일로써 생각되어 지지만 자 에코아도르 그리고 전통적인 아리조나의 호피족 요 사이에서는 어머 뭐뭐 사이에서는 남성들이 실 짓는 사람이고 배 짜는 사람이고 그리고 재단사이다 그러니까 옷 만드는 사람이라는 얘기야 자 여기가 문장 주어동사야 자 또한 이 호피족 이거는 이제 부족 이름이에요 요 사이에서는 자 여성들은 그릇 만드는 사람들이고 사람들이다 남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남자가 그릇 만드는 게 아니야 우리나라는 도공 그러면 우리나라도 남자들이었잖아 그러나 그러나 미국 문화에서는 남성과 여성 둘 다 옹기장이가 될 수 있다 그릇 만드는 사람 자 더욱이 미국 역사에서의 여성들은 자 실제적으로는 배척되어져 왔다 자 이거는 현재 완료 수동태죠 배척되어져 왔다 많은 직업들로부터 경마장의 기수 그리고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미국 야구 그거지 그거 심판과 같은 even though men have no particular biological advantage over women in performing these jobs 그래서 이러한 일을 이럴 때의 job은 일이라고 해석하는 거야 를 행할 때 인 아이엔지 요거를 뭐뭐 할 때라고 해석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일을 행할 때 over 이럴 때는 뭐뭐보다 여성보다 특별한 생물학적 장점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런 직업들로부터 배제되어 왔다 그래서 이 지문에 지문에서 말하고 있는 건 이러한 요소 아까 사회적 정치적 역사적 요소를 설명해 주진 않아 이 요소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유들을 알 수 있어 없어 몰라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이렇게 굉장히 무작위적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나라에서는 남자가 하는 일이고 어떤 나라에서는 여자가 하는 일이고 그러니까 그게 어떤 그 맨 마지막에서도 얘기했는데 뭐 신체적인 장점 뭐 이런 게 아니라 다른 정치적 사회적 역사적 어떤 이유가 있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지 뭐 남자가 더 뛰어나다 여자가 더 뛰어나다 이런 게 없다는 없다는 얘기지 결국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거야 남녀평등의 얘기야 결국은 보면 이런 게 없다는 게 아무리